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런 악한 정치가 계속되고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라든지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같은 그런 독재다든지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후계자인 마드로도 어떻게 2017년부터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선거 때가 되면 그냥 투표장에 가 동원된 관중일 뿐입니다. 결과는 무대감독이 모두 다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대감독은 바로 권력을 쥔 사람과 권력을 쥔 사람들의 수하수족처럼 활동하는 그런 조작 업무를 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선거에 정통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 베네수엘라인이 선서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서진술서는 자신이 위정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그렇게 약속하고 제출하는 그런 법정 진술서이기 때문에 다른 진술서보다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진술서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오랫동안 컴퓨터 알고리즘 조작으로 베네수엘라인들의 주권을 빼앗아서 권력을 유지해온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선거 조작 수법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8쪽 분량의 글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국민의 표를 어떻게 훔치는가에 대한 자세한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7쪽 부분이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3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엠사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고 이 소프트웨어가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 엠사는 특별한 선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이 분야에서 선도기업이다. 엠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 데이터를 중앙에 표 작성 센터로 전송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엠사의 선거 관리 시스템은 투표기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투표지를 인식하는 지문 인식 기능, 그리고 투표자의 투표지를 프린트하는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투표자의 음지 지문이 투표지를 연결되게 되면 컴퓨터화된 기록과 링크가 되고 엠사는 이 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는 자신이 그런 선거 조작에 들키지 않고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엠사가 만든 이 시스템의 열렬한 옹호자였고 엠사는 독재자 차베스가 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상당한 그런 불을 축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가 선거 시스템을 완성한 이후에 또 다른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여러 선거들을 저는 가까이 지켜볼 수 있다. 이 선서 진술서를 낸 분이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주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전 과정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거들 가운데 2006년도 차베스와 마뉴엘 로살레스와의 대결에서 차베스는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다. 600만 표 대 170만 표 이것이 다 유권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계가 결정한 겁니다. 2013년 4월 14일에 실시된 또 다른 베네수외라의 총선에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엠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 역시 차베스는 압승이었다. 2004년 이후부터 베네수외라의 모든 선거에서는 독재자들이 다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 선거는 또 좀 나아지겠지 다음 선거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다 무산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가 지도자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현재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전자투표기와 유사한 그런 전산장비들은 모두 엠사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자손들이다. 그의 유사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사와 유사업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모든 선거과정을 숨기고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투표기에 나타나는 투표 결과는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한 결과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지능범죄에 속합니다. 투표기나 이런 데 나타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죠. 디지털화된 투표자 투표자 이미지를 카운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투표 시스템은 얼마든지 카운팅을 임의적으로 자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든지 투표 결과를 임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프트웨어는 투표자의 투표에 관계없이 결과를 결정한다. 컴퓨터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선거 결과를. 소프트웨어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주 손쉽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투표 결과의 조작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 있는 비밀 카운팅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 한국의 4.15 총선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거죠. 투표자가 어떻게 투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운용자 외에 소프트웨어가 결과를 결정한다. 투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모든 총선 결과를 다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 투표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대충 그냥 집어넣는 것이죠. 선거 조작의 의혹을 벗어나는 길은 독일이 선택한 그런 아주 구식 방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에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선관위에 대해서는 좌우를 떠나서 좀 대대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내가 볼 땐 나라가 그냥 절단이 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간려해왔던 그런 고위직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출한 그런 법정 진술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소프트웨어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투표자가 결정하지 않는다. 투표자가 어떻게 표를 던지든 간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M사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거의 전 세계 지금 확산 중이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